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뉴스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 이현경 시사평론가인데요. 예전부터 저랑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 작진이 모신 겁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mbn하고 채널A에서 그 제목이 채널A에서 했던 게 이현경의 직원직설. 직원직설 그거죠. 그때부터 이게 계속 만나고 그래가지고 벌써 한 14,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진짜 세상이라는 게 돌고 도는구나. 나쁜 짓하고 오래 못 살다. 나쁜 짓하고 오래 못 살 뿐만이 아니고 좋은 짓을 해도.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격언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보는 이런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이현경 평론가는. 그럼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이시니까. 너무 가슴 깊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생활하느라고 그냥 왠지 날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뭐 그래요. 세월이라는 게 참 정말 그런데. 참 이 세월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전공구사고 샵공구사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아니 다른 의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 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현경 평론가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y10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래 뉴스 정보수 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네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이끌게 지르려면 오늘 정도는 지내야 될 테니까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이현경 평론가의 비밀을 제가 하나 또 풀러야 할 게 있죠. 그거는 내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공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의힘 공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를 했는데요.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컷오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 공천과 관련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겠다라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고요. 4개 권역별로 교체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 현역구 지역의원이 7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컷오프가 되는 지역구 의원은 7명보다 적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7명 중에는 당에서 요청을 해서 지역구를 옮겼던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경남의 김태호 의원 그리고 밀양의 조혜진 의원 그리고 서울 4선의 박진 의원이 지역구가 재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컷오프 대상은 이것보다 좀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미 지역구를 옮긴 사람은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65%에서 경선 결정이나 단수 추천을 끝낸 현재까지 지역구 컷오프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심사가 보류된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권역이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이고요. 2권역이 대전 충남 충북인데 각각 1명씩 컷오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권역이 서울 송파 강원 PK 부산 울산 경남 3명 그리고 4권역이 서울 강남과 서초 TK인데 여긴 2명이 각각 컷오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산의 4선인 이명수 의원인데요. 우선은 심사가 지금 보류된 상황이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지금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물 밑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하는 상황인데다가 만약에 컷오프가 되면 무소소로 나오겠다고 지금 이명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언론 보도에서 충청권 중진 1명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명수 의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3권역에서는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재조정한 중진 의원은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의 공천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신청을 했는데 경인 용인갑을 재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발표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딱히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하위 10% 현역 의원 이게 안 해도 너무 무난하게 공천이 되면 사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천을 컷오프를 많이 하게 되면 아까 이명수 의원처럼 나가서 새로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텐데 어느 정도 폭풍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동이 적다. 너무 무난하다. 그런데요. 그러면 시끄러우면 이게 괜찮으냐. 제20대 총선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0대 총선 당시에 한국결록 기준입니다. 3월 둘째 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그때 막 생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지지율이 2배가 더 새누리당이 높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도 밀렸어요. 전체 야권으로 보면 완전히 밀렸죠.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성 밀렸는데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나와서 국민의당을 2월 말에 차리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만들고 나서 국민의당 차린 의석주까지 합하면 정말 한 상십석 훨씬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3월 둘째 주까지 지지율이 2배가 더 많았는데 이게 왜 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공천 문제 때문에 화나서 내려가는 이른바 옥쇠 파동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옥쇠 나르샤라고. 그런데 옥쇠 들고 나르샤. 그런데 본인은 나는 당대표 지기는 절대로 안 가지고 나갔다. 난 그냥 몸만 갔다. 이렇게 줄 알으니까 옥쇠 들고 나르샤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다고 봐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공천 파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난하고 감동이 없고 이런 게 시끄러운 것보다 나을까 어쩔까라 생각해 보면 저는 무난하고 조연한 게 전략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폭폭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당하고 야당하고 그게 달라요. 달라요?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실체적 권력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사실은 아무리 그립감이 강한 당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체적 권력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여당은 설령 낙선이 되거나 낙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당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확률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7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20%만 돼도 지금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7명 정도면 거기다 훨씬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라는 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막 나 이거 무소속이라도 나가고 나는 이거를 탈당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권력,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 확률은 있어요. 단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탈당을 해 가지고 딴 정당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이혁명 평무관은. 누구가요? 탈당.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람이 만약 어디로 간다면. 간다면 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개혁신당으로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워낙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이준석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너무 많아서. 이게 나오는 것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게 좀 더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좀 상황이 다르죠. 두 번째는요. 이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야권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엔 경선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했고요.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지금 정한 상황입니다. 민주연합추진단장의 박홍근 의원 민주당에 그리고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세진보연합의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고요. 다만 호남대구, 경북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북구 이상은 의원이 재선한 지역인데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세진보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건데요. 우선은 비례대표 후보자 각 3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배치를 하기로 했고 각 정당의 추천 후보자 외 4명을 국민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20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보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0번까지 명부를 다 작성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게 될 공동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협상은 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던 당의 영향력과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기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어요. 위성정당의 추억. 진보 세력들은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 위성정당의 후보자를 정하는 데 합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추억. 우리가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추억은 사실 좋은 것만 기억할 때 추억이죠. 그런데요. 아니 뭐 좋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이름이 있잖아요. 너무 살벌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지금 진보당과 민주당이 이제 두 개 지역인가요? 지역구 하나인가? 여기에서 이제 한쪽에서 후보를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처음부터 봉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지금 위성정당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보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전 진보정당들이 의회에 들어가는 거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위성정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속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과연 자력으로 국회에 진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정의당은 이제 혼자 있는데 정의당이 만일 비례해서 의석을 차지한다면 이건 자력이에요. 이건 자력인데 위성정당 내에서 여러 정당들이 이제 들어가서 순번을 또 정할 거 아닙니까? 퐁당퐁당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자력으로 이 다양한 정당을 국회 내에 진출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은 게 일단 이거 자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하고 두 정당 말고는 모두 민주당에 다 입당했어요. 지난 21대 총장 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본래 모토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번에 다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볼 때는 차라리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이거 우리당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 유권자들이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기는. 그러고 내가 한 가지. 그럼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죠. 뭐 툭하면 단독으로 막 통과시키고 그러던데 딴 거는. 왜 이건 단독으로 통과 안 시켰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당층이 3, 40대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 40대 표심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요. 40대는 사실 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실한 진보 성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30대는 전 20대하고 성향이 같다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 거란 전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권 때는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20대, 30대가 진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도 2030이 진보라고 그러고 문재인 때는 2030이 진보가 아니었어요. 보수적 성향을 보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30의 정치 행태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인형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실용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내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고 내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고 그 침해를 준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정권에 반대되는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크게 그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40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그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선거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 지켜봐도 돼요. 저는 분명히 40대는 진보 쪽으로 많이 투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표심을 못 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비에서 많아졌다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면 제가 깜짝아 죽을래요. 그렇습니까? 걸려요.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공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라고 통보를 받았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 배제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다 이렇게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송갑석 의원이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하위 20%에 속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건데요.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로 자신의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위 20%에 속한 31명이 다 비명계라고 거의 다 비명계라고 하지 않냐라면서 결국은 이 정도면 공천 타동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sbs와의 인터뷰에서 공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지 우려가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철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었는데 cbs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정치학 지식으로는 이건 공천이 아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천 잡음이 생각보다 좀 커지면서 당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는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들과 등과 함께 최근에 이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유감 표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참석은 못하지만 뜻을 같이 한다고 동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 원로라고 하는 분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아주 큰일 났다. 질 수 없는 총선 판세를 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모든 공천 심사는 책임 하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책임 하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서은숙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좀 시끄러워도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당 공천이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철희 전 의원 방송도 자주 같이 하셨잖아요. 교수라고 굉장히. 사실 학교 후보네요. 그러니까요. 이철희 전 의원은 이건 공천이 아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다. 내가 배운 정치학 상식이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천 타동과 이쪽에서는 공천을 하면 이 정도 진통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공천 진통사이 어디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사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가 지금 미정 대표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어요. 과거 친박과 친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 시절에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친이계가 친박계를 공천 학살하고 그다음에 친박계가 나와서 다시 이제 자기네가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겠다. 이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주류 교체의 본격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교체될 때 이런 과정 없이는 교체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을 이렇게 봤을 때요. 양양자 의원께서 우리 방송에서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남 양자를 계속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 대통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도 영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데 이게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민주당에서의 동교동계가 급속히 위축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 위축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축될 때에도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주류 교체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주류 교체가 저는 일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 나오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당시에 총선 때문에 올라온 분들이 그렇다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만일 21대 총선 당시에 대부분 국천사람은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 친 이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일종의 주류의 본격적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주류 그것도 철저한 비주류로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본인의 정치력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누가 장악하면 안 되고 누군 장악하면 되고 한다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되기 힘들 것 같고 단지 이렇다는 건데 이제 원로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자분이 너무 심해져서 이러다가는 이제 충선진다. 이래서 이제 원로들이 나가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것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하는 시각으로 보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아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을 되돌려드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 돈 돌려줘요? 공천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역시 우리 이현경 평론가 아직도 진짜 똑같네요. 예전하고 예리하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탈당을 할 겁니다. 탈당을 한다? 네. 탈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새로운 미래가 있거든요. 새로운 미래가 예전처럼 개혁신단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하면 그걸로 선통 못 가요. 그런데 이제 헤어졌으니까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낙연 대표 자체도 끝까지 새로운 미래에 붙들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요. 본인 얘기가 그랬잖아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세 키워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민주당 내부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는 탈당하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제3지대 통합으로 현역 의원 5명을 혁신당이 채워서 중앙선관위로부터 6억 6천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는데 우선 동결을 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결별을 했기 때문에 통합 때문에 받았던 보조금을 선관위에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보관을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선관위에게 반납 가능한지 공식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돈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입법 미비 사항이라면 그게 길어진다고 하면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한 부분들은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는데 허은하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고 기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나라에 반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쓰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면 반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설명은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는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을 때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반환하기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지금 법규정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은 입법을 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규정이 없었다는 건 이런 거를 지금까지 가정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은 그렇게 규정대로 하면 되고 안 되면 법을 만들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개혁신당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새로운 미래층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호 차이가 나고 기호가 기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되면 점점 떨어지는 기호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한테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름도 개혁신당이죠. 얼만큼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느냐에 따른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이현경 회담을 저랑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을 했는데 이현경 시사평론가랑 시사평론가 아니라 시사기술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송 연결을 잘해 주는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일 또 뵙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